우리 조상님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미있고 신나는 역사여행길 자 떠나자 두릉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유 만화 속의 조상님 함께 만나요 아이고 다리야 해가 저물고 있으니 쉴 수도 없고 야단 났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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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오시잖아 어서 서둘러야 되겠소 이리야 이리야 빨리 가자 이리야 빨리 가자 마침 잘 듣나 이리야 이리야 빨리 가자 빨리 빨리 가서 저녁 먹고 푹 쉬어야 되겠단 아기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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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바빠서 같이 놀아줄 수가 없어 아무리 놀이라 해도 군대의 법을 범하는 것이오니 못 비키는 것이 당연하죠 어허 그 녀석 굳이군 장군님 고피가 올 텐데 한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전쟁터에서 봐주는 게 어딨습니까 저쪽으로 돌아가세요 참으로 지독한 녀석이로구나 그러나 그 기상은 참으로 대단하다 나중에 큰 인물이 될꺼야 얘야 내 이름이 무엇이냐 건천동에 사는 이순신입니다 이순신? 아니 그런 저분이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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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버려 이 맛 좀 봐라 이 맛 좀 보라 정말 훌륭한 작전이었어. 순신이 너는 나중에 훌륭한 장군이 될 거야. 자기 있는 병법을 그대로 실천한 것 뿐인데 뭐. 다 그만 죽으러 가자. 참으로 의젓한 소년들이죠? 그럼 임진왜란 당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한 민족의 영웅 이순신. 그 첫 번째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1545년 이순신은 서울 건천동에서 네 형계의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변신은 지와 덕을 겸비한 분으로 이순신의 성장 과정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머니. 살찐 산짐승들이 꽤 많던데요. 예야 요즘 너무 밖으로 돌아다니는 게 아닌지 모르겠구나. 사회에 훈련한 병과 시험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사냥을 하면서 기마술과 활쏘기를 연마하고 있습니다. 무예에만 전념해서는 훌륭한 장수가 될 수 없다. 학문을 게을리하면 안 될 것이야. 염려하지 마세요 어머니. 그 밖에 사서삼겸과 병설을 읽고 있습니다. 뿌리 깊은 가문의 명예를 생각해야 한다. 행동거지에 한치의 틀림도 없도록 해라.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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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랍격! 다음 서울 건천둥의 이순신! 드디어 내 차례다 이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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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하하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이라니! 운이 없는 걸로 지세해 시험이야 떠보면 되지 않는가? 장부로 태어나 어찌 시험에 연연하겠냐만 내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한 것이 안타까울 뿐이야. 그랬군. 하지만 자네의 실력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무예를 더욱 열심히 염마하면서 기다리세. 이순신은 친구 유성용의 격려에 힘입어 무예와 학문에 전렴했습니다. 과연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아 드디어 무과시험에 급제하니 이때가 1576년 선조 9년의 일이었습니다. 신이 국경수비대에 부임한 지 9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는 비교적 조용하였으나 국방 야만족들의 행동이 요즘 들어 심상치가 않습니다. 만약 야만족들이 침입해온다면 현재의 적은 군세로는 물리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디 군사를 더 보내주셔서 국방의 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소서. 도대체 이순신이란 자가 누군가? 말단 무관주제에 군사를 보내달라고? 군사 문제는 조정에서 결정하게 되겠고는 참으로만 만진노다. 이순신의 예언은 틀림없었습니다. 국방의 야만족들이 밤을 틈타 쳐들어오자 숫자에 밀린 반군들은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이라고? 싸우다 죽어도 시원치 않은데 적을 피해 달아났단 말이냐? 하오나 적의 수가 너무 많았는지라... 닥치고라 이놈! 내 이순신을 어미 벌하리라! 그렇다면 군사들을 개죽음 시켜야만 한단 말인가? 내 이럴 줄 알고 진작부터 군사 지원을 요청했거든 조정의 썩은 관리들은 할 일은 안하고 책임만을 물으려 하는구나. 결국 이순신은 조정으로부터 벌을 받아 백이종군하게 됩니다. 백이종군이란 아무런 대설 없이 다른 장소의 군사들을 따라다니며 총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뒤 죄에서 불려난 이순신은 전라도 선전관 생활을 하다가 정읍의 현관직을 맡게 됐습니다. 정읍 백성들은 이순신의 인품을 크게 존경하며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여보게 여해! 이게 누군가 성령아리인가? 여해는 이순신의 자로서 가까운 사람끼리 부르는 이름을 말합니다. 자네의 칭찬이 자다하더구만. 백성들은 자네가 이곳에 영원히 머물러주길 원하는 눈치든걸. 허허 칭찬은 무슨.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는 것은 지방관리의 당연한 의무 아닌가? 자네도 들었는가? 일본을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군사를 크게 늘리고 있다는군. 외군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풍문해 들었다네. 헌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보통 인물이 아닌 것 같으니 내가 보기에 대단한 야심을 감추고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조정은 10만 군사를 키우자는 이율곡 선생님의 말을 무시했으니 그건 바로 내 잘못이야. 그때까지 일본은 여러 부족으로 갈라져 싸움만 인삼던 야만족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여 전 일본을 통일했던 것입니다. 도요토미는 백성들의 불만과 불안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하여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해진 조선의 조정은 일본으로 사신을 보내 도요토미의 마음속을 알아보려 했습니다. 도요토미는 어떤 인물이오 과연 전적을 일으킬 것 같소 도요토미는 야심이 대단한 인물입니다. 일본의 침략에 대비해야 하옵니다. 도요토미는 그저 소인배에 불과했습니다. 공연한 걱정이라 생각되옵니다. 초들어오니까 없어요? 초들어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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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무슨 소리를 하는거야? 어쩌면 좋음 당파 싸움에 눈이 어두워 나라의 위험을 모르는 차도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등불이로다. 조선의 운명이 바람에 불과했습니다. 무엇이 가도인명? 명나라로 가는 길을 빌려달란 뜻이 아닌가? 전하 겁없는 외놈들이 명나라를 진다니 도요토미는 미친 자임에 틀림없습니다. 길을 빌려달라는 뜻은 우리 조선을 없이 명기고 있기 때문이옵니다. 전하 어쩌면 우리에게도 싸움을 걸어올지 모르겠구나. 전하 지금부터라도 방비를 서둘러야 하옵니다. 정읍 현감 이순신을 수군절도사로 임명하소서. 이순신이 누군가? 그는 문물을 겸비한 용장이옵니다. 왜군이 쳐들어온다면 바다로부터 올 것인지 수군부터 강화해야 할 줄 아옵니다. 이순신은 유성룡의 전거를 받아 전라도 수군절도사로 임명됩니다. 1591년, 선조 24년의 일이었습니다. 왜 싸워? 저희 가족은 어찌하라? 내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은 마음 절실하나 나라의 일이 더 중요하다. 부디 편안히 지내봐라. 평화로운 세월이 계속되다 보니 저 남은 나이, 병세의 수도 쪄다. 무엇보다 곤비 확충에 힘써야 하겠군. 위험이들, 박사인, 백사, 남은, 백사, 남은, 백사, 남은 해왔벨이, 다행이 그냥 넘어올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전함이 생각보다 빨리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장군님. 그런데 뭘 그려보십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바다부터 장악해야 하니, 바다를 장악하려면 강력한 전함이 필요한 법이죠. 자, 이렇게 배에 가판을 덮어 쇠못을 박아 적군이 달라붙지 못하게 하고, 배는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게 하고, 좌우에 각각 여섯 문의 대포를 설치합니다. 앞에는 용머리를 붙이고, 그 입으로 유황 연기를 내뿜게 합니다. 장군, 이건 마치 거북이와 흡사하지 않사옵니까? 이 전함의 이름을 거북선이라고 하사옵니다. 이 거북선만 완성되면, 그 누구도 조선의 바다를 넘보지는 못할 것이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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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무슨 비단이 이렇게 비싸? 한필 열 장만 해요. 우리 살랑 미친다 해. 열투명에서 한 푼도 못 빼준다 이거. 싫으면 관두쇼. 비단장사 어디 한둘인가? 저게 뭐야? 저기 저 수평선을 보라고. 수평선을 좀 봐요. 누구 가요? 누가 있다고 보세요? 저기? 아니, 도대체 그 뭔데? 가물가물하고. 저기, 가물가물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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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조 25년. 고시탐탐 침략의 기회를 노리던 일본군은 드디어 대군을 이끌고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7년 동안의 길고 어두웠던 전쟁에 돌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예측하고 있었던 이순신 장군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버린 조선 땅을 어떻게 지켜낼까요? 다음주를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람 앞에 등불이 되어있어요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여행길 자 떠나자 두릉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요 만화 속의 조선님 함께 만나요 이 모든 것을 한도 가게에 맞춰서 정의적 위험이 될 수ия 정의적 위험이 될 수 있는 일은 데뷔여의 인도와의 인도를 boom으로 경상적인 위험이 될 수 있어요 이츠이의 인도를 위험하고 Höhe의 인도를 높은 흥절 김사는 지지원의 인도를 위험하고 전황은 어떠한가? 역부족이믄. 외군의 숫자가 너무 많은데다. 놈들은 조총이라는 식무기로 무장하고 있으믄. 무시 조총? 부산성 함락은 시간문제다. 오늘 내로 부산성을 점령하고 동네성으로 승군한다. 부산군은 호삽이다. 남자는 다 죽이고 여자는 모두 우리도 외로 삼는다. 나는 이곳에서 뼈를 묻을 것이다. 저녀를 정비하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우다 죽자. 외군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었군요. 그런데 조선의 운명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부터 부국의 영웅 이순신 그 하편을 보내드립니다. 외국의 영웅 이순신 외국의 영웅 이순신 급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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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군님! 아니, 무슨 일이냐? 외군들이 700척의 대하함대를 건드리고 쳐들어왔다 합니다. 이미 부산 진성이 함락되고 첨절제사 정발 장군은 장년에게 전사했고 어렴! 부산 송상현이 지켜던 동래성은 어찌 됐더냐? 동래 부산 송상현도 전사했습니다. 적군은 동래성을 넘어 양산 김해 쪽으로 진격하고 있다. 이것은 경상 우수사 왕균 대감의 전갈이오. 경상 좌수와 팍통이 이끄는 수분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쳤어. 부산 낯바다에 정박 중인 회사는 350체나 되니 정계의 구원을 요청하는 바이오. 무릇 장수라는 자가 싸워보지도 않고 도망친단 말이냐? 즉시 전함대를 집결시켜라! 잘 훈련된 병사들과 천자포, 치자포 등 강력한 화포로 무량한 이순신의 합계는 사기 또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장군님, 병상 우수사 왕균 대감에 도착이옵니다. 혼대가 변목 없게 됐군요. 이제 밀을 것은 병의 함대뿐이군요. 저 침대의 동태는 어떻습니까? 외놈들은 조선의 수골을 얕잡아보고 배를 비워둔 채 육지에 올라 양타를 일삼고 있다. 자,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대장님, 조선의 함대이옵니다. 뭐라고 그럴리가! 적에게 조총이 있지만 사정거리는 50보에 불과하다. 대포는 우리 것이 월등하니 거리를 두고 공격하라! 구문을 열어라! 구문을 열어라! 바다에서의 첫 싸움이 놓고 해녀는 조선 수군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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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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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독도해전은 인딘왜란의 첫 승리이고 했던 것입니다. 독도해전은 인딘왜란의 첫 승리이고 했던 것입니다. 적이 우리를 얕번 탓에 쉽게 이길 수 있었어. 그러나 방심은 절대 금물이니. 육지의 조선군은 연전 영패라 하옵니다. 우리 수군이 바다를 튼튼히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남쪽 바다를 먼저 장악해야 하오. 내일은 사천으로 진격하겠소. 속전속계, 내일 전투에는 신영전압이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전자가 심하시냐! 조선수군은 대전을 만들었구나! 대로를 막아라! 활용을 집중하라! 전한 전속력으로 한지! 적의 허리를 끊어라! 당포해전에서 적함 열두척 협파와 외장 부시마가 전사하고 끓이지 먹uar의 즈기입니다. lookin 작심에서 전사하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부산 포해전에서는 정박중이던 적선 200여 척을 격파하는 전파를 올렸습니다. 해전 소식만이 거듭 날아오는 터에 이순신만이 바다에서 왜군을 붙이고 있구나. 여봐라, 이순신을 삼도수군 통지사에 임명하라. 소군이 만급하옵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명나라의 지원군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명나라 장수 이어송의 임무는 싸우는 척하면서 매군과 화친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러나 명나라와 일본의 협상이 깨지자 매군은 또다시 침략을 개시합니다. 이것이 정유재란이었습니다. 때는 왔다. 이 기회에 외놈의 뿌리를 뽑으리라. 이순신은 이미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뜨음한 동안에 허벅선은 물론 전함의 수를 3배로 늘리고 3년간의 군량도 마련해 두었던 것입니다. 명나라는 두렵지 않느라 이순신이 큰 길이다. 이순신은 대군을 5만원으로 들려서 물작짐 없는 방두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신이 바다를 지키고 있느라 육군의 작전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뭐 방두가 없겠는가? 좋은 수가 있습니다. 조선의 당파 싸움을 이용한다면. 이건 우리 쪽 첩자인 요시라의 편지가 아니냐? 급보입니다. 사타. 모자라 일보군대장 갓도우가 혼자서 바다를 건너갈 것인데 이 기회를 놓치면 아니 되옵니다. 때가 왔다. 여봐라 전령 어디 있느냐? 그러나 이것은 이중간첩 요시라의 흉계였습니다. 갓도우는 이미 며칠 전에 바다를 건너와 외군을 주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명. 뭔가 잘못된 것이다. 갓도우는 이미 며칠 전 서색포에 들어왔거든. 전하 고의로 출전을 늦춰 갓도우를 놓아보낸 이순신을 중벌을 내리소서. 어명을 하긴 이순신을 너무 미퍼라소서. 전하. 전하. 이순신은 그런 인물이 아니옵니다. 뭔가 잘못 전해진 것으로 생각... 덕치시오! 경상우수사 원균이 보낸 편제도 그렇게 적혀있소. 이게 명백한 증거요. 이순신을 서울로 잡아 올리도록 하라. 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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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에 갇힌 이순신은 모진 고문 속에서도 조금 더 흐트러짐없이 바른 말만 고집됐습니다. 그러나 이순신의 공을 시기하던 신하들은 사형을 주장했습니다. 전하. 이순신은 명장이오니 사형은 옳지가 않사옵니다. 용서하시어 훗날에 공을 세우게 하옵소서. 위기 일발의 순간 원로 대신 정탁이 이순신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선조는 이순신에게 두 번째 백이종군을 명했습니다. 이순신이 없는 저성수군은 어차피에 불가하다. 한 번의 기습작전으로 끝장을 벌이라. 이순신의 위임으로 상도수군 통계사가 된 원균은 적의 기습작전에 휘말려 크게 패했습니다. 이순신이 몇 년에 걸쳐 이루어놓은 대함대가 전멸되고 마치. 잘못을 깨달은 원균은 용감히 싸웠지만 결국 육지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오, 모두 과인의 잘못이로다. 여봐라, 이순신을 다시 수군 통계사로 임명하느라. 이순신은 또다시 상도수군 통계사에 임명됐습니다. 1597년 8월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은 것은 낡은 전함 12척과 군사 120명 뿐이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백성들을 건지소서. 내 목숨을 받으시고 이 불쌍한 백성들을 살리소서. 이순신은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달래며 난중일기를 집필하였습니다. 물나라의 가을빛이 저물었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떴구나. 근심 많아 잠 못 이루는 밤에 남은 달이 활과 칼의 빛이었더다. 지금 적선이 녹도에 왔다 하니 일각을 지체할 수 없다. 무릇 살기를 원하는 자 죽을 것이오. 죽기를 원하는 자 살 것이다. 1597년 8월 15일, 명량대첩은 바다의 세력군을 송득치에 바꿔버린 대수군이었습니다. 치명적인 패배를 당한 일본의 수군은 이때부터 공격력을 잃고 수비에만 전렴하게 됩니다. 이순신은 고금도로 진을 넘겨 군사를 늘리고 분량을 비추고 바야흐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명세는 기울었다. 공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다에 이순신이 있으니 어쩌면 좋단 말이야. 명나라 해군 제독 진진에게 보물을 주어 도움을 처음에 어떠겠습니까? 에이 이순신만 피한다면. 명을 회유한 외군은 노량에 집결하여 퇴각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철수하는 적선의 수는 무려 500첩이나 됐습니다. 우리 강찬을 요약시한 외놈들을 어찌 곱게 부려줄 수 있단 말이야? 선한대 공격하라! 갓놈도 살려주지 마라! 부모 형제의 원수를 감자! 계속 진격하라! 장군님! 내 몸을 박배로 가려라.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고 최후의 한 사람까지 싸워야 한다. 장군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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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임진왜란 최후의 격전이었습니다. 최후의 발악을 하던 외군은 전멸상태에 이르고 이순신 장군의 전사와 함께 길고 지휘했던 전쟁은 끝났습니다. 이순신! 이순신! 조상 перв한 남자가 작전의 여성의 전사와 함께 길고 지휘한 것을 감자! 이제 일을 하자! 이 남자가 갑자기 이순신 장군의 전사와 함께 길고 지휘한 것을 감자! 어머니의 어머니 할머니의 할머니께서 용감하고 정의롭게 걸어오신 길 아름답고 슬기롭게 살아오신 길 재밌고 신나는 역사 여행길 자 떠나자 초롱이와 함께 온 가족 모두 모여 옛날 여행 떠나유 만화 속의 주상님 함께 만나요